반가운 소식과는 달리 안타까운 소식들도 전해졌습니다. 미국 내 유명인사들이 지난 주말 유명을 달리한 것인데요. 정리해드릴까 합니다. 먼저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 페드 의장이 타개했습니다. 향년 92세입니다. 폴 볼커 전 의장은 지난 1970년대 후반과 그리고 1980년대 초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미국의 경제정책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. 이렇듯 그는 1975년에서 1987년 사이 지미 카터와 로널드 레이거 전 행정부 시절 연준 의장을 지냈는데요. 마지막 직책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. 볼커 전 의장은 자기 자본의 투기성 거래를 제안하는 이른바 볼커 롤로도 유명합니다.